옳고 멍멍 멍멍 난민 멍멍 안 눈대 한 언제 2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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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슬슬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팔 시작 그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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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으 아 으 다행히 다행히 잘해봤습니다 정말 뭐하는 거 아 골룽이 영국시 루스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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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kon knows how to speak English, Czech, Deutsch, and Russian. He continues to speak another language too. At this time he speaks now English. Iしています. You are graduating. I am graduating. I am graduating. I am gradua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라이네 이제 앞에서 한국에서 1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2로 이동합니다 인글리cuORA B1 어떤가요? 이기 위해서 좋은데요 저희도 적혀있었어요 저희도 적혀있었어요 고마워 이기 때문에 große 가게를 알아듣고 이거 이기기 이기기 매운이 바가가 짜리자 말씀해주세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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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